자 여기서 send를 좀 보시겠습니다. send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가 오는 형태인데요. 목적보호와 함께 쓰여서요. 목적어를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재빨리 혹은 갑자기 어떤 움직임을 하게 함을 나타냅니다. 두번째는 뭐뭐로 만들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빠뜨리다. 예문을 보시면요. a fire in the casino. 카지노에서의 화재가 send people fleeing for safety. flee for safety. 피난하다. 대피하다라는 뜻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sent people fleeing. 목적보호자리에 fleeing. 분사 형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all the publicity nearly sent in crazy. 세상의 그런 모든 관심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sent him crazy. 목적보호자리에 crazy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her music always sends me to sleep. 그녀의 음악은 언제나 나를 보냅니다. 어디로? to sleep. 잠으로. 항상 잠이 온다. 그래서 sends me to sleep. 목적보호자리에 전치사 9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her count of the incident. 그 사건에 대한 그녀의 설명, 그녀의 이야기. sent us into fits of laughter. 우리를 포복 절도하게 만들었다. 역시 목적보호자리에 into... 전치사 9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면 sent people fleeing. sent people fleeing for safety. 사람들을 하여금 피신하게 만들었고요. sent him crazy.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sent him crazy. sends me to sleep. 내가 잠에 빠져들게 한다. sends me to sleep. 그 다음에 sent us into fits of laughter. 우리가 포복 절도하게 만들었다. sent us into fits of laughter. sent us into fits of laughter.